왕독돈 다시 야야야야야야야! 야야야 otom 힐 한 번 하고 너 뭐야? 너 뭔데 왔어? 왜 그러는 거야? 하나 더 있거든? 오우 쉣 맨 어이 씨 어이 나 아우 씨 위로 올라갔어? 아니지? 어이 씨 위에 갔네 굿 삽탄하고 일단 골든때때가 나는지 보기 전에 이놈부터 파밍합시다 보스 권총 골든댓 하아 언제 죽여 죽였나? 하아 죽인거 같은데? 밀겠습니다 죽였나 플레어 하아 하아 보스는 잡았는데 골든댓댓가 안 떴다 이말이야 나가자 하아 여기도 없다 없네 두건데 이미 잡았네 쿠키 해보네 나가자 오케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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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보스보스보스보스보스보스보 탁 나 뒤로 갈게 때베베베베베베 아 으흫 잘 으흐 으흐 으으 와 씨... 일났네? 바이저 개같은게 봐야죠 개같은거 눈물은 삐 로 잡기 개빡세 사라왔다 나이스 아 유저하이 샷건 쟁이나 죽였는데 이러면은 저 녀석들을 못죽여 아 나 덜겠네 아 으아 아 저 너무 자식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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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 다 왔어 지금 클리어인지 잘 모르겠어 한 명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몰라 먹고 죽은 키니 때깔도 좋대 아 아 골든때때 드디어 나왔는데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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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뭐 으 으 으 쥐바 머리 원탭에 죽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